주인 딱 5번 아니면 7번이네 투터치 안됨 5번이 지금 여기 밑에 깔려있거든요 한번 탑 싹도 해보죠 6번 연도기 쓸데없는거 좋았어 요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른쪽으로 밀릴 일이 없죠 5번을 뽑겠습니다 지금 잡는거 5번 좋았어 올려주기만 하면 돼 올려주기만 하면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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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안될거 같 운전 안되죠 떨어질뻔 했죠 굉장히 오래된 기계라서 간만에 두발꼭기 스킬 들어갑니다 최대한 눕혀주는게 요 동그란 망으로 나와야되요 요 동그란 망 에이 한발만 나왔어 뒤집어까 아 기계 힘이 없어졌네 굉장히 오래된 기계인데 힘이 없어졌네 컨트롤 좌로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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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너무 없네 야이씨 으유이씨 이제 이 기계도 슬슬 손절할때가 됐구만 좋아 잘 잡았다 걸리지도 않겠다 어 왼쪽이 출구통 위에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 운전으로 안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변함없는 기계였는데 밖으로 투발 나이스 마지막은 막타인데 올려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두개 뽑았네요 5천원에 두개 9번은 요거 집에 가져가면 혼나지 않는거 5번은 요거 구독자 형님들일거 7번을 뽑고 싶었는데 저 너무 안에 있어가지고 오래 걸릴거 같아서 빠뇨